경기 문화재단 신임 이사장에 허남진 강원민방문화재단 이사가 취임했습니다. 허 신임 이사장은 중앙일보 편집국장, 논설주간 대기자로 근무했고, 일간스포츠 대표이사, 한라대 미디어 콘텐츠학과 초빈교수, 횡성문화재단 이사장 등을 지냈습니다. 허 신임 이사장은 전문가로 구성된 재단 이사진과 치열하고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해 이사회를 이끌겠다며, 재단 각 사업 현장이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.